자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10시 40분쯤에 기자회견 현장 연결할 예정이기도 한데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이게 오늘 국회 오후에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시회가 작품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이거를 얘기하면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된 경우에 로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철거율을 밝힌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 전시 작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아요 안정인 이 정권이 날마다 날마다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와 평화를 파괴하고 유린화하는 정권이 또 한 번 확인된 겁니다 윤석열 기차로 고등학생을 탄압하더니 윤석열 차 그 다음에 중고성 촛불연대로 또 촛불집에 나오는 학생들을 탄압하더니 이제는 내노라는 작가들의 풍자 그 다음에 부산이 사실 작가들의 아니 부천 애니메이션에서도 그 고등학생 윤석열 차를 정말 얼마나 황당하게 괴롭혔습니까 이제는 이하 작가라고 또 대통령 풍자하는 거 그 버스정류장에 붙였다고 그 사람 기소까지 됐잖아요 기소하더니 아니 원래 예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강대를 사랑하는 민중들의 의식과 취향과 정서가 반영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풍자적이고 또 신의카라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뭐 순수예술도 있지만 예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술이란 건 그렇게 다면적이고 다종 다양하면서 발전해 온 거잖아요 당연히 작가들이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한동훈, 청공 그동안 엄청난 사고로 치면 얼마나 풍자하기 좋습니까 그것도 카툰 만평 작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전 세계 모든 카툰하고 만평은 뭐 합니까 비평하고 풍자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뿐만이 그렇잖아요 그런 게 발전해서 애니메이션도 되고 영화도 돼가지고 그게 K콘텐츠 한류의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고 발전해왔다 우리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지난주에 동문 정말 어마어마한 명작으로 이야기했는데 작가들이 헤어질 결심을 보고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청공을 보니 저만 해도 작가로서 그런 상상력이 돌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을 가지고 윤석열과 청공과 김건희와 헤어질 결심 뭐 이런 풍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작품은 없고 이 작품이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청공 나고 해먹을 결심 아 그렇게 풍자를 아니 집무실 이전했는데 1조가 넘게 들고 갑자기 거기에 김건희, 윤석열과 특수관계한 업체들이 자격도 없는데 수익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작가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비리 의혹이 있고 지금 참현대가 감사청구에서 감사원님 감사에 돌입했거든요 국민감사청구에서 감사원님 감사에 돌입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었겠지만 국민감사청구 300인 이상 하면 하게 되어있거든요 공익간치들 하면 감사 돌입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작가들 입장에서는 헤어질 결심을 해먹을 결심 나라를 말아먹을 결심 얼마든지 풍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작품의 설득력이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구경왔다가 에이 별로라고 돌아갈 것이고 입소문이 나겠죠 그럼 전시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적인 겁니다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고 각자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작품을 평가하는 건데 자본주의가 그렇게 결합되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자본주의적으로는 그게 작품이 잘 만들었고 설득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만약에 영리 전시회는 대박이 날 거고 사람들이 외면하면 똥파리가 날다가 망할 것이고 그럼 작가들도 야 저번에 우리 풍자가 너무 과했나 보다 잘못했나 보다 조금 더 설득력 깨보자 이렇게 성찰을 할 것이고 아니다 나를 잘했다 밀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민주주의 역이면서도 자본주죠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청출 1위는 TBS 뉴스 공장을 없애요 자본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청출 1위를 없애버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이 싫어한다고 오세훈이를 앞세워서 도저히 자본주의를 예드릴 수 없는 그리고 본인이 맨날 요새는 말한 자유하고도 너무나 맞지 않는 그 유명한 자유민주주의라는요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보수 헌법재판 판례에도 뭐라는 여러분 꼭 기억해보세요 자유민주주의가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할 자유까지를 폭발한다 멋있죠?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평등에 대한 판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같이 일했으면 남녀간이나 정규직, 비정규직이나 갑자기 얼굴 비슷하게 남녀간의 신체 차이가 있으니까 여자 장실은 많이 지어주고 다르게 수영장에 여성들은 생기기간 또한 일주일간 욕 못하면 그 기간은 빼주거나 쿠폰을 주거나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이게 평등이에요 기계적 평등이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 공정한 평등 판례에 나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 뭐냐 민주주의의 한 종류지만 사회민주주의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복지민주주의로 나가야 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할 자유까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라고 공산주의보다 살아남은 거예요 전체주의가 안 돼서 그게 우리 체제의 장점이에요 북한보다도 장점이에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지금 공산 독재식으로 고등학생을 탄압하고 풍자 작가를 기속으로 하고 이제는 작품을 어제 이분들이 가서 일일이 얼마나 힘들게 돈 들여 설치해놨잖아요 이걸 기습적으로 철거를 해버렸어요 새벽에 싹 철거를 해버렸어요 없어요 갔더니 지금 비어있어요 사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저도 오마이티비 끝나면 바로 달려가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의 자유는 왜 안 지켜지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과 비판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뉴스공장 같은 경우도 지원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직원들 급여가 깎이 생기니까 외부 출연자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김호준 총수 신장식 변호사 주진우 씨 네 심지어 저는 살아남았거든요 최일구 앵커하고 저는요 화요일날 저희도 2월달에 사장 바뀌면 어떻게 했죠 모르고 아마 저희가 0순위로 짤릴지 모른다 근데 저는 이거 사장 바뀌고 우리 자른다 그럼 정말 저는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항할 거예요 예 저분들은 자진하차 형식을 변했지만 저는 싸울 겁니다 싸울 거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왜 이렇게 위협받느냐 그 하나의 척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판에 대해서 비판적인 예술작품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걸 억누르려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다 또 다른 비판은 넘어가죠요 심히 국민의 비판으로 넘어가는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천공 이상민 이런 사람 비파만 나오면요 이 정권과 여당이 부르르 떨면서 달려들어요 마치 영리를 건드린 것처럼 막 고소도 남발해요 천공이 관저개입에 개입에 따르고 김종대 저는 우리 오마이티비하고 스피스 그 이야기했다고 고소당했는데 심지어 오마이티비하고 스피스는 또 이 사회에 고소 안하고 전시가 이렇게 철거가 돼서 무산이 된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표현을 저희가 억압받는 사례로 하나 또 기록이 되지 않을까 아마 세계 예술가들이 들어오렸을 겁니다 벌써부터 지금 언론 보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마 이제 국제 국내 모든 예술가들이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풍자한 더러운 잠인가 일 안 하고 무능하고 무속 체력하고 비선 체력하고 비선 체력하고 놀다는 걸 풍자한 건데 그것은 좀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이 있었어요 어쨌든 여성의 나체를 차용한 거니까 그것마저도 일단은 작품 전신을 했습니다 전신을 하다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항의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철거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철거되는 일은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것도 반대죠 하지만 예를 들면 너무 막 논란이 있는 작품이 있다 보면 공론을 할 수 있잖아 공론 이게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잘못하면 권력을 풍자한다는 것이 지나친 여성 비하나 여성들의 신체 노출로까지 비춰졌느냐 큰 국민들이 너무 불쾌하니 이런 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논란은 뭐저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국민들의 비평의 자유에 맡겨놔야 되지만 그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래도 전신은 일단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전두안보다 포악하고 박근혜보다 무능하고 이명박보다 사과다 김영산보다 무식하다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이 지금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렇게 배치가 돼 있는 게 싹 다 치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저걸요 네 자 표현의 자유에 관련해서 민영배 이걸 주최하는 민영배 무소속 의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10시 40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넘어갔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연결해보고 원래 저도 이제 가야 되는데 만약 연기되면 끝나자마자 달려가야죠 안진구 소장이 안 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소통 간 모습인데 아직 민영배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얘가 또 생각났어요 한국 UPI 같은 경우도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무속의 그림자도 많다 대선전에 보도해서 지금까지 이 사람도 형사고소당하고 민사소송 당했어요 당연히 언론인이 그런 보도해야 되잖아요 한겨레신문도 그 비슷한 보도했다가 고소당했고요 그냥 무슨 윤석열 김건희 특히 그중에서도요 김건희 천공 이야기만 나오면 무속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고소하고 고발하고 달려듭니다 한동원도 지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지고 그걸로 더 탐사를 압수수색을 16번 그다음에 구속장 청구까지 했는데 기각됐죠 결국 거기 기소할 겁니다 술 안 먹었다고 하면 되죠 그 술자리 의혹이 나오는 맥락이 뭡니까 청담동 의혹 자체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윤석열 세력이 워낙 술판을 자주 벌이니까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숙소의 술을 반입을 금지시키는 조치까지 나왔잖아요 대선 전에 5주 가면 다 확인된 거잖아요 충남 보령 머드축제 가서도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이 언론의 뉴스톰마트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녹취가 들어오면 첼리스트까지 확인이 안 된 건 아쉬운 문제지만 첼리스트 이야기를 동고남이 녹취를 했고 동고남이 제보한 건 사실이잖아요 녹취를 조작했거나 제보자를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 이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바로 들거든요 저는 그 첼리스트가 대선 존에서 여러 번 윤석열과 김건이나 이서창이나 아니 김건이 빼고 한동훈이나 또는 두 명이나 둘 중에 하나하나 또는 김현장 민원 30명 하나하나 법률지원단에 따라다니는 정치검찰 출신들이나 김현장 소속의 상당수가 있는 술자리를 몇 번 따라간 걸 종합해서 둘러댔다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거짓말로 다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 그 시각이 아니라 여러 번의 술자리를 종합해서 동고남한테 둘러댄 거죠 새벽까지 안 들어오니까 너 뭐해 당신 뭐해 추궁받으니까 그 비슷한 자리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게 한동훈이 없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윤석열이 주최하는 자리에 법률지원단이라든지 윤석열 법률캠프에 있었던 법조인들을 데리고 수파를 벌였을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난 안 갔다 아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라 고소하고 이제 기자회견 12명의 국회의원이 주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민영배 의원, 최강욱 의원, 강민정 의원 윤미향 의원이 보이고요 우리 작가님들이 보입니다 저분이 안경 쓰신 분이 상명대 애니메이션학과의 유명한 만평가 고경일 교수님 이번에 작품도 출시도 하신 분이고요 자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이 현장 지금 생중계로 보고 다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소통관 모습 기자회견장인데요 자 지금 마이크가 열리는 대로 제가 바로 현장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온 플래카드와 현수막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가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화면 시청자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작가님이 그 유명한 평화의 소녀상 김은성 조각가님 김은성 작가님, 김석영 조각가님 두 분이 부부로 가거든요 두 분 다 지금 저 왼쪽에 두 분 붙이시죠? 남자분이 김은성 작가님 여자분이 김석영 작가님 박재동 화백님도 오셨네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문화예술인 사회에서 극대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그리고 애써서 돈 빨리 들여서 설치한 작품을 이제 기자회견 현장으로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전시회 개막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개막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시회를 오늘 새벽 2시에 국회 사무차가 폭력적으로 작품을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극한 기자회견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함께 참석하신 의원님들하고 서울 민해총의 작가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리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윤미향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작가 선생님들은 조금 있다가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기 전에 말씀들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특별하고 처참한 사건 앞에 섰습니다 국회의원 12명이 공동주관하고 서울 민해총과 굿바이전 서울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오늘 전시회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 원상 복구시켜라라는 요구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저희들의 생각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관한 12명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기자회견 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마저 짓밟은 표현의 자유 전시작품 무단 철거한 야만적 국회사무처를 규탄한다 국회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 설치된 전시작품 80여 점을 무단 철거했습니다 작품들은 오늘 열릴 굿바이전인 서울 전시회를 위해 전날 어제 오후 설치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9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전시회 취지는 시민을 무시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결력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한 언론 권력 권력의 신혈을 자처하는 사법 권력을 신랄하고 신명나게 풍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12구 참사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희생자를 기리고자 했습니다 이에 탈법, 위법, 불법, 주술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을 풍자하는 작품을 한데 모았습니다 정권 앞에 줄 서느라 제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일부 언론에 대한 풍자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곧 부당한 권력에 더는 시민들이 압사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 같은 다짐을 무단 철거라는 야만적 행위로 짓밟았습니다 풍자로 권력을 비판하겠다라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시민들의 미처 공개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 구석 어딘가에 갇혔습니다 국회조차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난 국회와 정치의 예술 문맹 그 민낯이 참담합니다 이번 철거는 주최측인 사단법인 서울 민족예술인총연합과 국바이전 조직위원회와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국회의원 12명도 철거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 오직 국회 사무처의 알량한 권한으로 무단 진행한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공동주관 의원실에 어제 저녁 7시 이후부터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 차례 자진 철거라는 이름으로 겁박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공동주관한 의원들 간 소통이 어려우니 다음 날에 답을 드리겠다 했지만 철거는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를 그 근거로 들며 공문에 국민 통합과 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하는 작품을 자진 철거하라라고 기재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작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 확인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기본권입니다 우리 헌법에 따라 누구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지닙니다 일제강점기 저항 예술인들이 목숨과 맞바꿔가며 어렵사리 수호한 표현의 자유입니다 민주화운동 무렵 민중예술가들이 모진 탄압을 감내하며 쟁취한 표현의 자유입니다 국회 사무처의 이번 행태는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를 몰수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낙인 찍었던 1989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로의 퇴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합니다 국회라는 공간은 그 어느 곳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한껏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이 같은 국회의 본질적 역할을 망각한 채 예술인을 억압한 국회 사무처의 야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국회 사무처입니다 이러한 지뢰짐작, 자기검열은 국회 사무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사무처뿐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국회의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의장은 이제라도 작품이 정상적으로 시민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철거한 작품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지시해야 합니다 작가들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벌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시회는 조속히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저희 의원들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3년 1월 9일 국회의원 강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민영배, 양이원영, 유정주, 윤미향, 이수진, 장경태, 제강욱, 황운하 이번에는 전시회 참가작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진행은 조직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드리기 무색한 안녕 못한 아침입니다 저는 굿바이전인 서울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풍자만화가 고경일입니다 벌써 1년여에 걸쳐서 이 땅의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그리고 사법권력에 대해서 풍자를 하는 그림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광주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제주도를 걸쳐서 중간에 울산에도 들렸고 그리고 서울에서 마지막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뀐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치권력과 사법권력, 언론권력에 대한 풍자의 내용을 작업을 했고 그 내용대로 전시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21세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작품을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일단 우리가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참여하신 작가분들이 있습니다 굿바이전에 이구영 작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영웅욱 작가님 오셨고 박재동 작가님 오셨습니다 김석영 작가님 오셨고 김은성 작가님 오셨습니다 제가 작가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만행을 규탄한다 한밤중에 강도 때처럼 전시장을 기습해 우리 작품을 납치해갔다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1월 9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국바이전인 서울은 전날 주최 측과 국회 사무처 간의 신랑이 끝에 결국 철거됐다 사단법인 서울 민해촌과 국바이전 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양희원영 유정주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민영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한 국바이전에는 작가 30여 명의 정치 풍자 작품 8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전시회는 당초 국회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나 설치가 끝난 1월 8일 일요일 오후부터 국회 사무처 측은 입장을 바꿔 전시를 공동 주관한 의원실들의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국문을 보내왔다 국회 사무처는 국문에서 철거 요청 사유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제6조 5항을 위반한 작품을 전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이유로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적 사회 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회의실 또는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번 전시회는 용석열 대통령 부부와 거꾸로 들어가는 정치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을 풍자하는 작품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 풍자 작품이 여러 포함되어 있다 철거를 요구하는 국문에는 일부 작품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사유가 적혀 있었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작품이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만평과 풍자도 무서워하는 허약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슬프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복고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기습 강제 철거에 대하여 국회 사무처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이유의 지시로 어떻게 어디에 우리 작품을 납치해 갔는지 밝혀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의를 짓밟고 창작자를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라 2023년 1월 9일 국바이전 작가 일동 이상입니다 그리고 9호 하나만 외치겠습니다 아 그래요? 9호는 조금 이따 나가서 백브리핑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함께 기자회견 하신 네 지금 국회 소통관 현장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대한 작가들의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저희들도 대노하지만 저분들의 극대노하 느껴지잖아요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거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고통을 느낄 겁니다 그 작품을 강도당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납치당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굿바이전이 강제 굿바이 사퇴를 당했다고 저는 이렇게 지금 풍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풍자하기 무색할 정도로 얼마나 분노하거든요 우리 작품 납치 정말 아들딸 같은 작품을 딱 설치해놓고 밤새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서 2시에 개막식까지 예고돼 있었거든요 2시 개막식 때 부족하지만 안징글TV도 생중계하기로 약속까지 해놨어요 저도 가서 근데 완전히 깨끗이 납치해버렸잖아요 이건 민주주의가 그 자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까지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 창작의 자유 다 떠나서 윤석열이 그냥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가 오르니까 교과에서 5.18은 없애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것만 강요하려고 그러잖아요 시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납치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이거 생각이 안 나요 퇴진만이 답합니다. 얼마나 이런 만행을 저지를 텐데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만행과 이런 패악질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만드는 국민들의, 지지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비판적이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국정 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게 마련인데 맞습니다. 반대 여론이 전 이것도 꼭 짓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에 동서국은 어느 정권에서 역사적으로 지지율이 30% 중반 안팎인데 와 올랐다라고 좋아하면서 더 밀어붙이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껏해봐야 결럽이나 4개의 여론조사 공동조사에서 36% 38%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22% 24% 그리고 그 지지율 올라간 거 보면 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돌아선 강경보수 일부가 노조 때려잡기 나서니까 거기에 일부 호응하고 그다음에 한 50% 안팎이 했던 60대, 70대 지지가 갑자기 60, 70%로 상승하니까 전체 평균을 견인한 거 아니에요 너 누가 응답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요 네가 표지 많이 됐느냐 결국은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경제활동과 가정경제을 책임지고 있는 20, 30, 40, 50은 끝없는 절망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여론이 60에서 70%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60% 안팎에서 그중에 강력한 반대는 50에서 60%까지 이르고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풍자나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지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자유민주주의까지 심지어 체제 비판도 허용이 되는데 5년짜리 윤석열 말대로 5년짜리 권력 따위가 이렇게 짓밟아도 됩니까? 민주주의나 자유를 한동호 말대로 일개 대통령 따위가 일개 영부인 따위가 일개 무속인 따위가 지금 이 작가들의 작품을 납치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까? 자 결국에는 이 표현의 자유를 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싸움도 이번 2023년에는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핵심 미국이 가장 유명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겠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마저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한 번 안 씁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죠 민주당이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자유민주당입니까? 그건 자민당 마커러시 파티잖아요 민주당이에요 민주주의당이에요 공화당도 자유공화당이 아니에요 리퍼블릭 파티예요 리퍼블릭 자체가 매우 공공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에서 봤잖아요 퍼블릭하에서 봤어요 퍼블릭하라는 뜻이 공공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화국의 한자도 함께 공 화합하라 자예요 여럿이 공 여럿이 화합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독재자가 힘센 사람이 이기는 자가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의 강자가 재벌이나 대기업이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공화국에도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 상생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좋아 백본 양미선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어쨌든 시장 자유주니까 그 미국 헌법 1조 마저도 수정헌법 1조 마저도 표현의 자유가 수정헌법 1조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집회할 수 있고 청혼할 수 있고 그렇죠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본질적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전세계 헌법 1조 중에 가장 유명한 헌법 미국 헌법 1조입니다 수정헌법 1조라고 하는데 그게 표현의 자유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건 헌법 교과서 같은 데 다 나와요 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천국인데 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박았겠어요 자유주의든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항상 모든 시스템 사회 시스템에는 그리고 권력은 늘 변질될 수 있거나 남용될 수 있다 그게 재벌 권력이든 언론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그러니 미국 독립선언문이 우리 인민들은 우리 민중들은 언제든지 그걸 데모하고 집회하고 표현하고 비판하고 청혼하고 페티션 미국이 또 페티션이 잘 됐잖아요 청혼이 그걸 권리를 1조에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라고 그것을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이 미국이 항의할 때 성조기를 막 집밟는 항의를 했어요 성조기를 불태우고 남한에서 대학생들이 그걸 하면 애국국기 모독직 국가법 처벌하고 그랬거든요 미국은 처벌을 못해요 왜? 수정헌법 1조에서 성조기를 집밟고 불태우는 것마저도 정부 정책의 항의의 자유에 들어간다 이게 미국 대법원 판례입니다 유명한 우리나라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만약에 태극기 밟거나 태극기 집밟으면 난나겠죠 국가법법뿐만 아니라 그냥 가로가 되겠겠죠 그런데 미국은 심지어는 자기 나라 국기를 불태우고 집밟는 행위마저도 국가와 정부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라면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온갖 비판과 풍자를 허용하니까 그러니까 할리우드는 좌파잖아요 온갖 상상력이 나와요 권력에 대한 풍자 많이 나오잖아요 할리우드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길로 가면요 전쟁 나서 다 죽죠 전쟁까지 안 나온다더라도 전쟁 위기로 경제 민생 파탄 나죠 아무 대책 없죠 거기다가 이제 K K할류 K드라마 K컨텐츠 이 드라마 다 죽습니다 아니 뭐 풍자를 못 와요 피파를 못 와는데 누가 작품을 납치해 가버렸는데 허락도 없이 작가들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논란이 심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작가들이 오셨을 때 협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품이라는 게 함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기습적으로 새벽에 철거를 해버린 상황이 됐고 기자회견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자유의 가치 자유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분명히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조를 해줬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민주당 출신이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 출신 이광재 이 사람들이 협조해줬다면 지금 내막은 더 들어봐야 되는데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개난리를 피우니까 협조해준 거라면 이 사람들은 당장 사퇴해야 될 정도로 이건 심각한 사퇴입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민당 출신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온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정당 출신이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근데 윤석열이 중대선거고자 하니까 김진표 좋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 중대선거고자 여러분 요즘 반대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결국 윤석열이 수도권에서 중대선거고자고 영남은 소송구하자 얼마나 심각한 꼼수 결국 100석 이상 얻어가지고 탄핵 막으려고 하는 꼼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온갖 실정 민생경제실정 이태원 참사실정 무인교사태실정 싹 덮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에 중대선거고 나고 있잖아요 마치 그게 개혁이고 그걸 반대하면 반개혁처럼 오라고 하는데 이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누가 찬성합니까 일부 중진하고 김진표 같은 사람이 찬성하잖아요 저는 윤석열과 궁극적으로 내각제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 파벌들 기득권 세력 다 해먹는 거죠 계속해서 중대선거고 나고 2등하고 3등만 해도 되잖아요 인기 없어가지고 보세요 윤석열 세력이 지지율이 30% 20%여도 2등하고 3등으로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50석 140석 가까이 되고 탄핵 맞고 내각제 하는 거죠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치기업 차원에서 중대선거고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중대선거고 주장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분은 순수한 뜻으로 주장해 온 거니까 지금의 윤석열 김진표가 말하는 건요 이건 완전히 실정을 덮고 탄핵을 맞기 위한 꼼쓰고 거기에 김진표 등이 야배가지고 결국은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거다 정치기득권 세력들이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응 자로히 저는 반대한다는 예를 들어서 중대선거고 반대한다라는 입장까지 표명해주셨고